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는 뇌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뇌수 대신 생수가 들어있는 쓴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찾아온 게 아니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미친 사람 있다고 한번 만들어주세요 해서 가져온 건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짧은 사연입니다 역대급이고 앞으로도 아마 이보다 더 짧은 건 절대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왜 가지고 왔느냐 이 쓴이가 또 파이팅이 넘칩니다 댓글로 오지게 싸워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나는 좀 힘들지만 아무튼 봅시다 무편집이에요 제목 아니 친구가 라면을 같이 먹자고 하더니 헐 미친 수돗물로 라면을 끓여서 줬어요 아니 얘 정말 도라이 아니야? 감히 이딴 썩은 걸 나한테 먹으라고? 원지 아이 개 짜증나 친구가 라면 끓여줬는데 수돗물로 다 끓였어 이게 말이 돼? 제법 그대로야 수돗물로 끓여가지고 나 먹으라고 주는데 아니 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댓글 1번 어? 그게 왜 미친 거야? 나도 수돗물로 끓여 먹는데? 그러게 우리 집도 수돗물로 끓여 미치긴 뭐가 미쳐 너야말로 미친 거 아니냐? 이건 또 뭐냐? 황후의 DNA냐? 네가 생수로 끓여달라고 말을 했는데 그걸 안 했다 이거야 지금? 아니 내가 따로 말을 한 건 아닌데 나는 말이지 애초에 음식 같은 거 만들 때 수돗물로 만들어 먹는다는 걸 아예 상상도 안 하고 사니까 그렇지 다 그런 거 아니야? 백종원 아저씨도 수돗물로 요리 많이 하는 거 너 모르냐? 수돗물? 수돗물? 아니 그게 뭐? 상관없잖아 아니 뭐가 상관이었어? 썩은 물인데 미친 거지 쓴이야 이러지 말고 네가 다녔던 초중고 행정실에 지금 당장 전화해가지고 어? 급식실 최고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자 그래서 학교 급식 음식을 만들 때 물을 어떤 걸 사용했느냐? 수돗물을 사용한 게 맞냐? 맞다고 하면 왜 수돗물로 음식을 만드냐 이렇게 따져보자 너 때문에 내 장기가 썩었다고 보상을 하라고 해라 공론화를 해도 좋을 것 같아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감히 생수가 아닌 썩은 수돗물로 만들었다고 말이야 5번 아 물론 정수기 물이 더 좋은 건 맞지 근데 끓여준 거면 닥치고 그냥 쳐먹어 뭘 미쳤다고 하는 거야 아니 수돗물은 못 먹는 물이잖아 반응이 왜 이래? 이거 혹시 몰카 같은 거야? 너 한국 사람 아닌 거냐?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 수돗물을 왜 못 먹어? 깨끗한데 너 그럼 밖에서 아무것도 안 쳐먹고 사니? 우리나라 음식점 100% 전부 다 수돗물 쓰는데 어떻게 먹어? 뭐? 다들 수돗물을 쓴다고? 야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알바를 하니까 당연히 알지 아니 알바 같은 거 안 해도 알아 누구나 다 아는 거야 야 호텔도 수돗물 다 사용한다 끓이면 세균 같은 거 다 날아가는데 차라리 미세플라스틱 나오는 정수기보다 훨씬 낫지 아니 야 너 평소 식당에서 밥 같은 거 안 먹냐? 다 수돗물 쓰는데 유난이야 그리고 그냥 생물도 아니고 어? 그래서 먹는 건데 뭔 상관이야? 아 글쎄 나는 수돗물 그거 무조건 기분 나쁘다고 우리집은 늘 생수 먹는 물로만 음식을 만들어 수돗물 성분 뭐 있을 줄 어떻게 알고? 생수? 아니 생수는 지하수 퍼올려가지고 병에 담은 거 아닌가? 통에? 너 그럼 지하수는 어떻게 생각해? 거기 뭐 들어있는지 너 알고 있냐? 8번 쓴이 나 글쎄인데 나 지금 기분 되게 나쁘다고 우리집은 늘 언제나 생수 먹는 물로만 음식을 만들어 수돗물 성분 뭐 있는지 니들 알아? 이런 미친? 야 그럼 니가 끓여가지고 처먹던가 기껏 끓여줘도 난리 부르스네 처먹지 마이너라 성분? 성분이라고 했어? 너 그럼 양치는 어떻게 하냐? 그것도 생수로 하냐? 만약 수돗물이면 뱉는다 해도 입안에 그런 거 성분 다 남아 있는데 그건 어쩔 거고 또 생식기는 뭘로 씻어? 사람은 위장보다 생식기가 훨씬 더 민감하지 않나? 9번 쓴이 아니 댓글들 싸불 진짜 아니 야 니들 식당에서 수돗물을 쓰는지 안 쓰는지 니들이 어떻게 알아? 하나하나 다 돌아봤냐? 그리고 우리 집은 절대 수돗물 안 써 아 알았으니까 그 친구한테 지금 딱 이대로 가서 말해라 장난하냐? 사회성이 죽었어? 그걸 어떻게 대놓고 말을 해? 그냥 몇 입 먹다가 아우 배부르다 하고 안 먹었어 사회성? 지금 이거 본인 이야기하는 거 맞죠?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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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 그 와중에 또 처먹긴 먹었네 봐! 먹어도 멀쩡하잖아 안 죽었으면서 왜 이렇게 난리야? 어? 야 니네 집 설거지도 생수로 하면 내 인정한다 네 됐으니? 당연히 식기세척기에 세제를 꼭 넣고야지 기본 아니야 이거 에? 식기세척기도 수돗물 쓰잖아 근데 이게 뭔 소리야? 너 설마 식색임으로 생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거냐 지금? 아 그렇구만 식기세척기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였어 아이고 참네 나만 몰랐네 구반쓰니 그럼 니들 유럽에서 석회수 나와도 그걸 그대로 다 처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야 미친 유럽이랑 우리나라 수돗물이 같냐? 너 혹시 그럼 지금 유럽에 있는데 거기 친구가 라면을 끓여준 거야? 그런 거야?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유럽은 무슨 진짜 아우 답답하다 정말 니들 얘 아 진짜 너무 무식해가지고 내 코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지가 이상하게 대꾸를 쳐해놓고 말이 그렇다는 거라네 뭔 소리야? 한국에선 이상은 없다는 건데 어? 지가 계속 꾸약꾸약 우겨놓고 유럽가스 사러 거기서 실컷 생수를 요리하고 말이야 알았냐? 5번 어? 여기는 한국인데 유럽을 예시로 들은 능지는 뭐냐? 뭐야 이거? 몰카냐? 아니 그럼 너 평소 샤워는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양치할 때 헹구는 물을 삼키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건 설마 아니겠지? 이거 아까 누가 물어봤는데 얘 필터기 껴서 괜찮대요 네 됐으니 아니 니들은 그럼 샤워기에 니들 필터기도 안 끼고 사냐? 아우 진짜 더러워 위생관념 왜 이러냐? 아우 추줍스럽게 그럼 니네 집엔 식기세척기에도 필터기 껴있겠네? 그러니까 필터를 쓰는 샤워기 수돗물은 괜찮고 팔팔 끓인 라면 물은 안 괜찮다 이거네? 야 이 능지 뭔 일이고 4번 얘는 내가 아무리 봐도 그래요 뇌가 필터에 걸러진 것 같아 없을 거야 처음에 어그로인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 같아 이렇게 열심히 싸울 수가 없어 어그로면 5번 아니 필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어떻게 믿고 써? 아까 보니까 쓰니 뭐 수돗물로 양치도 한다며 설마 니 혓바닥이 이중필터다 이랄지를 떠는 건 아니겠지? 하 진짜 나 지금 여기 댓글들 보고 꿈꾸는 느낌이야 어? 니들 왜 이래? 이게 우리나라 평균 수준이라는 게 너무 놀랍다 야 이 년아 그래봤자 우리만큼 놀랬겠냐? 너 그럼 니네 집은 평소 생수로 요리해서 먹는 거야? 어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그랬어 먹는 음식엔 수돗물 전혀 안 넣고 그래서 지금 댓글들 몰카하는 느낌이야 그 더러운 걸 어떻게 그냥 먹는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얘는 너무 무식해가지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감도 안 오네 헐 이런 젠장 쓰니야 너 그걸 정말 먹었어? 어우 이런 맙소사 주님 이 어린 양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그 친구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줬다지만 네 몸은 네 스스로가 지키는 거야 왜 수돗물로 만든 음식을 먹니?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의 건강은 악화가 될 거라구 석회수로도 섞여 있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땜에 수돗물에 어떤 성분이 있을 줄 알고 으이그 다음부터는 그런 거 거절하고 식당 가서도 반드시 꼭 주인한테 물어봐라 수돗물인지 아닌지 정신 차리고 살라구 혹시 빨래도 정수기 물로 하는 뭐 그런 건가? 뭐 얘 아까 보니까 식기 세척기에 정수기 달려있다고 믿는 순이거든요 아마 자기 집 세탁기에도 정수기는 달려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꾸 지금 나한테 뭐 부자냐 이렇게 비꼬는 글들 제일 어이없어 아니 니들은 집에 정수기도 없이 사냐? 그러면 너는 너희 집에는 그 흔한 뇌 정화장치도 없냐? 왜 이렇게 미쳐가지고 사는 거야 이거? 이번 이런 미친 그러니까 식기 세척기는 세제를 써서 괜찮은 거고 샤워기는 필터가 달려있으니까 괜찮다면서 도대체 끓인 수돗물은 왜 안 괜찮냐 이거야 어? 왜 이래 이거? 뇌를 삶은 건가? 계속 왜 이러는 거야? 아이씨 무섭게 지금 이게 진짜인지 억울한지 구분이 안 됩니다만 저번에 말씀드린 게 있죠 주작이다 아 이거 주작이야 싶은 것들이 오히려 진짜라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 진상들의 상상력 진상들이 하는 그거를 상상을 못해요 이런 걸 누가 상상이나 하고 삽니까? 그죠? 아무튼 그래도 진짜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냥 할 일 없는 애가 심심해가지고 혼자 난리 부르스를 떤 거였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어지럽다 약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